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와 사람들 되게 많다. 와 같이 찍고 싶어. 안녕하세요. 와. 시끄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는 짠. 선생님은 많이는 안 닮으셨는데. 선생님은 다르게 생기셨다. 다르게니까. 아 좋겠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신데 고생 많으세요. 아 무슨 말씀이요? 사촌눈인데? 아니요. 아 형수님이시고. 아 밖에 계신데 죄송합니다. 쓸데없는 얘기에요. 멋있으사였는데. 용아랑 다르게 생기셨다는 얘기. 알고 있어요? 아이고 계시죠? 아 되게 멋있으시죠?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요리 끝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요리할게요. 어. 그러니까. 되게 빨리 오더라구요. 응? 되게 빨리 오더라구요. 좋으다. 아 뭐야. 아. 아 그래도 통과하네. 금박했네. 봉은 씨. 응? 응. 용이 형을 사랑해. 용이 어디갔어? 용이 형. 어? 용이요. 슬프다. 용이 형 성명 relación. 커플 안녕하십시오. 어? 안녕해. 안녕하십시오. 근데 이모네. 아빠가 점점 주문하는신데. 우와. 계속 뵙.